아 배워봅시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뵈요. 정홍인씨의 유쾌한 인터뷰가 잠시 후 시작됩니다. 살기 가득한 눈빛, 광기어린 집착, 꿈에 나타날까 무서운 배우 여러분 주인공 정우 이시라! 민중국!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짠! 이거를 열어보면 아 깜짝이야. 아 진짜 놀랬어. 안 어울려요. 피를 쪽바로 먹으면 죽어요. 거짓말하면 죽일 거다. 역시 나와. 완벽한 악영 연기로 제2의 전상기를 맡고 있는 정홍인. 그가 궁금합니다. 한밤 이렇게 카메라 많이 나오고 무슨 스크린 준비돼 있고 스틸까지 요즘 대세 정홍인씨를 위해 많이 잘했습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차를 안 타도 걸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정말 그 정도의 표현이고요. 이렇게 또 큰 사랑을 받는 시기가 올 줄은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고기를 좀 준비해봤어요. 한국 고기 주세요. 한국 고기. 기운 없는 여름철 힘 팍팍 내시라고 1등급 한우가 준비됐네요. 민중국 왼손이잖아. 그러니깐요. 의수 이거. 아니 고기를 구우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연기했어요. 사실은 의수를 잡고 연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핸드폰도 이렇게 열고 고기를 구워야 되겠죠? 고기는 어때요 지금?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캠핑 가서 우리 애들 구워주고 결혼 일찍 한 거 후회 안 하세요? 질문이 세네. 솔직히 얘기해요? 네. 그런 거 조금 있어요. 그런 거 조금 있어요. 정홍인씨가 직접 구워주는 고기.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죠. 어머 이거 봐. 센스 봐. 아빠. 이리 와라. 아빠. 아이고 이녀석. 이 남자 생각보다 유쾌하고 자상하기까지 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그를 웃게 만드는 힘. 가족. 남편 그리고 아빠 정홍이는 어떤 모습일까?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일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아빠나 나쁜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와이프가 멋지게 여보 이번에 작품은 하지 마.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서까지 작품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있죠. 진짜 든든한 지원자시네요. 누구보다. 아내분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대학 동기 결혼식장에서 만났죠. 대구에서 이제 이쁘게 차 입고 왔는데 제가 의상이 막 촌스럽다고 놀래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죠. 만나가지고 술을 한잔 먹게 되는데 네. 그 친구가 정호성 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 한 장면을 제가 연출을 했죠. 포장마차! 그러니까 제가 술을 딱 놓고 술을 가득 따르면서 네. 이거 마시면 너 나랑 삭이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마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친구가 다 마셨어요. 1년 만에 이렇게 했어요. 1년 만에요? 오! 일사천리입니다. 괜찮아요? 네. 정호성 씨 좋아해도? 네. 그럼요. 근데 정호성 씨 같은 얼굴은 금방 질릴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지금. 저가 요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얼굴이. 혜택체스트. 그렇죠. 이런 얼굴이 안 질리고 매력있죠. 한때 아빠보다 더 유명했던 정호인 씨의 딸들. 정말 예쁘죠? 사진 없으세요? 핸드폰. 핸드폰 줘봐. 아! 아니 이쁘네. 아니 지금도 예뻐요. 이쁘다. 딸 얘기에 금세 아빠 미소 나오시더라고요. 이쁘다. 이종석 씨랑 찍은 사진도 있네요. 네. 민중국가. 마지막 장면이 옥상실에서 찍을 때. 딸은 이종석 씨가 더 좋다고 그래요? 아빠가 더 좋다고 그래요? 제 딸은 이종석 씨 스타일이 아닐걸요? 아니길 바래. 아니지. 안 물어봤는데. 데뷔 17년. 사업 없이 한 걸음씩 걸어가며 연기에 인생을 건 진짜 배우 정홍인. 그의 작품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꺼도 저건 뒤에 이. 야 저거. 이거 이건 쿠키가. 이건 은실이네. 은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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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무대에서 쌓은 탄탄한 연기력으로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는데요. 사람들은 새 친구 의사 부위체를 통해 정홍인의 코믹한 배우로 기억하고 있죠. 자신의 연기 인생을 돌아보며 그는 만감이 교체합니다. 의사 부위치. 의사 부위치. 백업 나와서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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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카메라 찍듯이 이렇게. 네. 어떠세요 보니까. 표정. 는에 맞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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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네. 이게. ńco. 저거. 네.